여기 이 자리는 모두들 뛰어넘어서 마지막까지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다 함께 어머니 이제 우지 마시고 다윈이 어머님 오늘 너무 많이 우셔가지고 힘이 없으신데 그냥 한마디 지금부터 해 하세요. 다윈이가 나를 먼저 원할 수 있게 가르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더 아직 너무 신나게 더 무서운 사람이 들어와서 딸고 있는 남겨진 가족들 관심 받아주시고 다 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라는 자녀들 사랑하는 반응들 사랑한다고 많이 사랑해주신 반응들 고맙습니다. 다른 가족이 여기서 lik기ером ần sau 인정입니다. research 듣고 듣고 특히 hack 아직도 기다리는 사진들을 생각하며 너무 많이 아프고 아 너무 미안하고 너무 서벌슨데 태연한 아이들을 먼저 보내줍니다 마당 국내 대신 함께 부려주시고 함께 심지어 주시고 지금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은하 다행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내줍니다 우리 은하 다행이네요 은하님 많은 사람들한테 일어났고 사랑받고 말씀 이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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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